잘자 이름 너무 호감이라 데리고 가야겠다 잘자 닉네임 호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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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자 본부월바 못했나나 이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보물 동굴? 보물? 동굴? 보물? 눈 케이크 비어있는 가면 그로프 그로프 비어있는 가면 희생댁 딜은 장난 아니겠다 내가 아군 다 죽이는데 이게 덱이 맞나 뭐해 저거 뜬 뜬 뜬 뜬 준준 어디갔어 준준도 없는데 가지나 죽일까 가지 까봐 준준 준준 빠르칼 때릴수록 공격력이 떨어져 아이엠 그롭스 치킨 어디였어 치킨 구하러 가자 계란 계란 다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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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과 치킨 조합 이건 무조건 왕관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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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좀 센데 딱 돈 인페르 놓고 겁나 때리면 뒤에까지 싹 다 터지겠네 와 미쳤다 딜 오서 와 미쳤다 딜 오서 이게 시에일런트? 좀만 천천히 해야겠다 이게 시에일런트? 추가된 것 추가된 것 잡아야지 오 컴보 겁나 쓰네 어? 애매한데 그래도 그로프한테 주자 아 일단 갖고있자 나중에 일단 일단 그렇게 약한 것 같지 않으니까 점토로 또 복사 시에일런트는 시에일런트는 이거 원툴인 것 같다 다 안고야 변수는 다 안고야 변수는 이렇게 약한 다 안고야 변수는 이렇게 약한 희생시킬 수가 없네 지금 치킨이 저거 때리고 장아리 쓸 수도 없네 이거 그 다음 희생하면 되겠다 아군 하나 확정키라는 카드 있어야겠다 다음 턴에 잡아도 되는구나 드로프 체력도 물려주고 싶네 매턴 핏 깎이는 것 때문에 가라 치킨 모가지 5개까지 늘어남 밑에 부적 먹으러 가죠 빛나는 반지 뽑기 부적 괜찮지 않나 타르칼 오딜 만들 수 있겠다 모바일 대신 서비치 있을걸요 한계는 체력 증가 날 아야할 듯 열매 바구니 반짝이 은행 불로 죽여도 돼요 쓰레기를 하사하마 아 아군 죽이는 카드가 더 많아야 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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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한자리 났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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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말살됐 가드가 안보여 불러들이기로 동료를 실어 할 수 있답니다 도움 안되는 팀만 주네요 분수태양 분태양 필드에 사리가 너무 없네 오 아 근데 여기 먼저 왔어야 했다 쪼개는 부적 나올 수도 있는데 그만 참지 못하고 케이크 너무 좋고 균형 부적은 쓸데가 없는데 균형 부적은 쓸데가 없는데 케이크는 열매종 주는게 날듯 뭐 이제 이기지 않았나 왕관 은행 줄까 아 그래도 치킨 두는게 맞을거 같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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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죽으면 8골드 100대급 적을 죽이면 8골드까지 주는데 っ 셔플로вед어 겔뜰 하지만 쪼갤 수 가 없구만 또 쪼고 게임 트러플 어떻게든 쪼개야겠다 됐다 아우 드로까지 죽는가봐 좀 천천히 잡았어야 했나? 뭐 복사하지? 열매종 밖에 없네 점포쉐이드 점포쉐이드 근데 지금 필드 너무 없어가지고 그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로프 이거 반격 때리면 훅 가겠네 아 돼지색 때문에 근데 돼지에는 꼭 얼음 달고 때려야겠다 더 아잇 버벅살자 좀 꼬였네 무작위가 버퍼 다 빼는거 아냐 아 아 내 버벅 진짜 애매하네 이번 턴까지는 이렇게 넘긴 다음에 다음 턴에 근데 이거 아유 모르겠다 반격맞으면 많이 아플건데 반격맞으면 많이 아플건데 반격맞으면 얘가 밑에 라인에 있었으면 다 정리되는건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거 이렇게 하면 되는거 근데 위험해 땡 더 상아리 도내바르자 아 비켜봐 뒤에 거 못 잡네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100원 까지 맛있게 먹었.. 먹었다 돈 너무 달고 상자만 나오면 돈 다 버리는거 아닌가 근데 하지만 두개나 놔줘 돈번 모람이 있네 일단 부적이 뭐저지 폐목체 경로 일회용 일회용 공격려고 일단 다 보고 정하자 하고 해골 안개차로 자리 비워주는게 맞지않나 오딸부 음.. 열매 칼에 전투부적 주고 폐목체는 어차피 이거 밖에 없고 경로 일회용 눈보라 글로브 공격력 5일 회용 쓰레기 오딸부 공격 아니 Sask 아무 말 isation 자리 그다 납자리네 으음 공격력 깎아 희색을 못하네 한개 잘 자한테 줄걸 이거 괜히 때리면 뒤로 올라가니까 때리지 말죠 박잡고 박잡고 아 닭 더 키워서 잡을까 으음 열어면 되겠구만 일회용 쓰레기 계란은 어차피 희생되니까 이제 안개서 딱 주면은 팔팔 군둔 칼들 칼들 아니 왜 또 힐한데 버그게 겁나 쎄네 근데 근데가 아니고 이긴거 아닌가 열매칼 버그 너무 자주 터져 그냥 버그라서 버그 수정될걸요 은행이 몸빵하고 쟤네가 버퍼 있으니깐 쟤네가 몸빵 알아그래 그냥 버그일거임 팔은 회복임 초기 계란은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하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생될 거 있어야 되는데. 치카시 죽여도 밑에 죽고. 그냥 이게 제일 맞는 것 같긴 한데. 치카시 죽여. 치카시 죽여. 치카시 죽여. 치카시 죽여. 치카시 죽여. 이제 해고를 하는 게 참. 안 나왔네. 치카시 죽여. 치카시 죽여. 드래그를 밑으로 내리고 드래그를 밑으로 내리고 드래그를 밑으로 내리고 해보신은 해보신은 해골 안개차가 빨리 나왔어야 했는데 이제 광역은 쉽게 막을 수 있고 줄쇄자 영면 아 광역은 엄청 쉽게 막을 필요 내 칼 그만 먹었나 터뜨려서 냠냠이 잡으면 이제 광역은 아무 위협이 안되니까 이겼네 백셍업에서 진짜 어렵게 이겼네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세마리 다 밑에 가면은 아마 나 본체를 못살릴 것 같아가지고 잘자 잘자 알았다 반자이 440 반자이 440 반자이 440 반자이 440 반자이 44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